아 이 모탈블러우 설명은 그럴듯한데 그쵸? 강력한 뭐 급속 공격을 실효하고 뭐 하는건데 무기? 에이 아이 무기까지 뭐 좀 비롯일 수 없구요 침입자 다 일어났는데 아이 자자자 에이 아이 이게 안나와 아이 이게 참 이게 유인이에요 유인 그쵸 막사로 이렇게 이 초보분들은 여기 딸 딸려가겠죠 어 아니아니 그저 무기는 저 어어 이 친구들을 불렀고 이 자자 지금 교환이 있잖아 아 아 연락했어요 아직도 이거 이렇게 지금 공조하는데 오크들 아 맞아 맞아 이 전에도 예전에도 에 이렇게 지금 피가 없이 가서 이 동료들을 불러오고 했구요 어 어 여기 지금 말하는 선수 어 어 특별한 열매다 이거 응 볶아요 효능은 응 아 분리마품 응 이거는 특별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좋은건데 이거는 그쵸? 에 먹구요 뭔지 모르지만 응 가보죠 가보죠 이게 막사를 잡으려 정리하러 자 에이 이거 자 잘못 아 어 이게 피가 좀 잠깐 에이 저 저 불량먹다 아 이게 지금 에이 이렇게 안죽나요 자 아 이거 저 저 이게 좋은건데 굉장히 응 자 아 자 아 아 아 아